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즈리입니다 네 오늘은 지즈리 정말 또 오래간만에 찾아와 버렸습니다 이전 영상, 이전전 영상, 이전전정 영상까지 맨날 늦게 온다 늦게 온다 얘기만 해가지고 미쳐버리겠습니다 띵동띵동띵동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게 시끄러워 무동력 스피커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소리의 증폭만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소리가 커지는 그딴한 기능을 가진 스피컵니다 제가 도면도 직접 만들었고요 로고도 이쁘게 박아버렸죠 매번 드리는 약속 같은데 영상마다 마다 영상을 자주 올리겠다 아니면 소식이라도 자주 남기겠다 뭐 이런 거짓말이랑 거짓말을 아주 다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은 빠른 실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속해야되겠다 이거 다음주 전에 올리도록 하구요 다음주 영상에서 이녀석 이벤트를 좀 진행하도록 할테니까 다음주까지도 좀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할 짓거리는요 영상 제목이랑 썸네일을 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비빔 레이저 컬팅기 네 레이저 머신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 노란 색깔 친구였죠 이 노란 색깔 친구에 관련해가지고 막 유리도 깨먹고 내 안에 렌즈도 깨먹고 아주 그냥 쇼를 했었는데 어 뭐야 이거 깨진거 같은데 와 이거 심각하다 이거 이번에 뭐 하다보니까 레이저 기계를 뭐 이렇게 또 새로 들어놓은 친구도 있습니다 레이저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시점들까지도 한번 대충 한번 진행해보도록 합니다 자 거고생냅쥬 제가 3달 전쯤에 잠수 타기 전에 사실 어떤 컨텐츠를 준비해놓은게 있었어요 닭다리입니다 영상에서 제가 뭐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셨던거 같은데 사실상 뭐 손가락을 자르면은 좀 안되겠죠 손가락 감아 잘라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게 닭다리입니다 닭다리 이 닭다리가 왜 이렇게 물에 들어가 있냐면요 제가 3달 전쯤에 생닭을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부분을 좀 절단을 절단을 해달라고 한 다음에 제가 보관하는데 너무 시간이 영상 찍는데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냉동실에 좀 얼려놨거든요 그 얼린 다음으로 3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손가락 대신에 이 닭다리를 한번 잘라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안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보시다시피 닭 한마리 사가지고 닭다리 두개씩 나오잖아요 어 닭이 4족보행이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어 저번에 봤었던 이 노란색 레이저 기계보다 어 얘가 60와트고 얘가 100와트인데요 그럼 몇배 차이 나는거지? 몰라요 맨날 튀겨진 닭밤 보다가 이렇게 생닭을 보니까 약간 조금 웃기네요 근데 이거 색깔 맛이 간건가? 닭다리를 이렇게 세팅을 완료했고요 위쪽에 있는 허니콘보드라고 해서 벌집 모양의 레이저 조각을 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배드인데요 이렇게 올려놓고 자르면은 뭐 문제없이 진행되겠죠? 전원을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끄러워요 요즘에는 학교라던가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데 무한상상실 같은 곳에 이렇게 레이저 커팅기기 구비된 곳이 꽤 많은데 당연히 안전수칙이라던가 이런거 저런거 때문에 정해져있는 재료 말고는 써서는 당연히 안돼요 여러분들이 다칠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제재리니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현상이 있을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셋! 둘! 하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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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뭔가 되게 아파 보인다 완료 소리와 함께 이렇게 기계가 멈췄고요 냄새 야 이거 맛있는 냄새가 아니라 그냥 좀 노린내가 나는데? 이번에 모드는 커팅이 아니라 스캔 또는 인그레이빙이라고 해가지고 글씨를 음각으로 나타낼 때 많이 쓰는 기능인데 고기 덩어리 위에다가 이 짓을 해버리니까 뭐 그럴싸하네요 멋있네요 다른 모드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글씨 사이즈인데 이번에는 음각이 아니라 그냥 외곽선 라인만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백무늬불혈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쇼! 우와 세라 오 연기 나오는 거 봐 헐 네 네 여러분들 아까랑 다르게 네 외곽선만 이렇게 따게 됐는데요 이 정도 속도로 했었을 때 깊이가 이 정도 파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사람 손도 약간의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쎈 빛으로 한번 절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속도는 30mps 네 그러니까 1초에 3cm가 움직이는 속도고요 세기는 어 100W짜리인데 60% 정도의 파워로 한번 녀석을 절단하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오우 야 이게 내 살덩을 생각하니까 아프겠다 오우 셋 둘 하나 역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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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당연히 절단 안됐네요 지금 닭껍데기 부분이라고 해야 되죠 닭껍데기 부분이 이렇게 절단된 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30보다 조금 더 느린 20으로 그 옆에다가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둘 셋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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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오우 10이라는 속도로 한 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어 세상에 와 이번에 정말 많이 깊이 잘렸습니다 네 일단은 당연히 절단 안됐기 때문에 속도가 10이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그 절반인 5로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으아아아 어 지금 뼈 있는 부분까지 확실히 잘린게 보이거든요 이야 이거 파워 장난 아니다 이거 자 속도는 5였으니까 이번에는 2 고오 슛 우와 오 세상에 이게 뭐야 우와 짜잔 여기 살짝 살 붙어있는 거 말고는 이 부분이 다 잘려가지고 네 살짝 해도 이렇게 뼈가 부러져버리네요 와 이거 대박입니다 이 녀석은 조류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유에요 뭔 소리야 조류랑 사람이랑 골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잘린다고 우리가 잘릴 거라는 확신은 들진 않지만 이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엔 뼈 쪽이 말고 이거 살 좀 이거 다 살인가 살코기를 예쁘게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아까랑 똑같이 2 뿅 으아 으아 아 한번 살펴볼게요 짜잔 헐 와 이건 거의 그냥 잘렸네 잘렸어 근데 속도가 만약에 1이었으면 녀석이 완전 절단돼가지고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님들 그래가지고 실험이 이렇게 끝나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재밌는 거 하나 더 챙겨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식빵 혐의다 그 예전에 유명한 짤방 있죠 몹시 카와이 하게 잘라버리겠다는 그 일본 아이돌이 뭔가가 Katy 킬 나 없어 연기 가와히이! 아 연기 이거 보세요 네 이렇게 카아이하게 짤렸네요 근데 이게 냄새가 야 이거 먹으면 이안 안 걸릴거 같은데 q.이از 지금 조금 하나 먹어봐야되겠죠 아! 앉았는데 carb 맛이야 카아이 같은 소리 아뇨 아 입에서 빵 탄 냄새가 어우 죽겠다 이 영상의 목적은 레이저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쇼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빔이 발생이 돼가지고 저쪽 끝에서 한번 반사가 됩니다 저기 레이저 빔 보이죠 여기 거울에서 반사가 되고 이쪽에서 반사가 또 돼서 이렇게 빔이 들어간 다음에 볼록렌즈를 통해서 빛이 한 점으로 모여서 빨간 색깔 가이드 레이저 빔이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CO2 레이저 절단을 하는 빔 같은 경우가 비과시강선이에요 보이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계가 가동 중에 이쪽에다 가이드라인에다가 실수로 이렇게 손을 가져다 대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짜잔 네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손을 함부로 갖다 대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무섭죠? 아 그러니까 뚜껑만 열고 안 하면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레이저를 잘 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으 끔찍해라 영상이 재밌었으면은 좋아요 이랑 뭐 많이 빠졌던 구독자분들이 좀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즈 스피커에 관련해 가지고 다음 영상에는 이 스피커를 어떤 식으로 조립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원리라든가 한번 얘기한 다음에 이 스피커를 한번 나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